쌤이 소녀들에게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 쫑알쫑알 앤더 버럭스 버럭스 아 이게 잔소리야 아 잔소리야 학생들 바로 이 라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박소영 학생 일어나세요 아 저요? 저 아니라니까요 너 맞잖아 빨리 불어 아 아니라니까요 너 맞잖아 아 아니라는데 왜 오심하고 그래요 아 진짜 오늘 생일 맞잖아 어? 뭐야 빨리 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빵은 나중에 야 정신 차려 수지자 좀 도와줘 와다다다다다 수지 생일은 29일 2929 기억해 주세요 아 잇스 문 아쿨 심쿵 와 이거 넘어간다요 와 진짜 야 마지막 작전은 송각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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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